나 이거 말고 유튜브 보니까 음식도 하시던데? 아, 나 1년에 두 번 하는 요리 봤어요 저기 밥에다가 아이스크림 얹어서 먹는 건가요? 한번 먹어봐야 됩니까? 네? 아이스크림 비빔밥 아이스크림에 밥을 비교 못 먹는다고요?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무슨 맛이 나올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오, 가늠이 안 가는데? 상상이야 애들 밥 너무 안 먹은 날 저렇게 해준 거니까? 요리를 한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오늘 또 그 날이 수도 있는데 오늘 정말 직접 해주시나요? 아 정말요? 기절할 텐데 너무 맛있어서 은우 근데 궁금한데? 제목은 아이스크림 비빔밥 아주 가끔하기 때문에 좀 진정을 해야겠네요 저도 마음을 준비하게 자, 애기 주먹밥 사이즈로 밥을 푸고 거기로 응, 봐봐라 자 아이스크림 한 스푼을 위에 올려넣네요 상상은 어디나? 이거는 루꼴라 루꼴라를 잠깐만 방 паль near 그거 먹을 줄 알아? 응, 그거 참 먹을 수 있다고 이거? 안 돼? 천천히 입술만 초록색이 된 느낌? 이렇게 한 다음에 루꼴라 루꼴라? 응 다 끝났어 solved 속 네 섬기래요? 참기래 냄새 좋지? 냄새 좋지? 냄새 좋지? 참기름을 갖다 아 진짜요? 꼭 따라해봐야겠다 됐어 끝났어 아니 나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은혜야 여기 야채랑 아이스크림이랑 이거 밥을 같이 먹어봐 아파도 먹어볼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랑 같이 안 먹고 머뭇거려 자 과연 은우 맛있게 먹을까요? 은우 진짜 솔직하거든요 아 괜찮을수도 있잖아요 맛있지? 응 더듬한데? 더듬었어 은우야 은우가 아직 아기 맛을 몰라서 그래 루꼴라 빼고 줄게 맞아요 아니야 맛있어 하고 계속 저렇게 가잖아 은우야 아직 이거 유튜브까지 찍었는데 은우야 왜 맛이 이상해? 어? 눈썹을 힘췄어요 지금? 정색했어요 안 먹어? 은우야 이모 아까까지 좋아했는데 내가 진짜 이게 아직 은우가 접해보지 못한 그 맛이에요 내가 한번 먹어볼까? 그런 저런 그런 맛이 아니에요 맛있다 맛있어요? 꽃 안녕 오늘 실패했네 은우한테 고소한데? 음 맛있어 은우 아빠 옆에서 열심히 수습하는데 참기름이랑 향이 조금 셀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딱 아이스크림을 싹 시원하게 해주는 깔끔한? 밥 먹고 디저트로 먹어도 될 것 같은 이거 메인인데? 메인이래요 수습 실패했네요 깔끔한 맛이여가지고 네 부담스럽지 않은 맛? 삐졌나봐 어떻게 기대했는데 잔뜩 기대했는데 잔뜩 조금만 길게